성률은 제일 낮았죠 아마 다른데 CNN 번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암살당하는 장면만 계속 보여주면서요 진짜 재밌는 건 그거지 누가 죽는 걸 직접 보는 건데 요새 누가 뉴스를 가치로 평가해 봐줘야 뉴스지 안 봐주면 싹 다 전파낭빈데 그쪽이 했던 5시 뉴스도 요새 계속 이득만 했던 거 알죠? 그 시간에 S본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예능 프로그램 그래도 이겨야지 니가 예능이야? 좋아 난 더 세게 불끈불끈 식스팩이라도 보여주면서 올렸어야죠 시청률을 그때 제가 옷을 벗었어야 된다는 말이 그렇다는 소리지 자기는 없잖아 식스팩 그래서 발음도 안 되는 신입사원을 저 대신 앵커 자리에 앉히신 겁니까? 식스팩 때문에? 아니 얼굴도 보는 맛이 있잖아 실수하는 것도 재밌고 얜 요새 실수 정도가 아니라 방송 사고입니다 혀도 너무 짧아서 지금부터 뉴뜨를 말씀드리겠답니다 저도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 김신씨 그쪽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눈치가 없네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모르겠어 내 진짜 바른대로 김신씨는 왜 메인 앵커가 안되나 얘기해줘 야 너 미쳤어? 어떻게 저 미쳐나서 출근을 옷부터 갈아입고 빨리 과장님한테 아니 이거부터 받아주라 붉은 노을 진상이야 붉은 노을 네 알겠습니다 난 너로 사랑해 세상은 너뿐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지 너 이상 날 찾지마 저 대답 없는 노을만 찾아봐 아니 이게 이 엄청난 고객감지 놀라셨죠 고객님 어디 가서 요단 짓 하지 마십시오 삼시 새끼 수박 개구리 같은 오빠 내 욕심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감사했습니다 남일이치 찐푸나이 여기 관둬면 뭐하려고 미래가 확실히 관뒀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? 뭐라구요? 방송작가? 어? 김신아 아론사 아 누구 안녕하십니까 김신의 모닝쇼 3팀에 새로 합류할 VJ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VJ? 야 인마 VJ가 왜 여길 아 그 얘가 방송국 처음 와서 좀 헷갈렸나 본데 봐주시죠 아니 저희는 뭐 아 여기 높은 분들만 오는 데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의하십시오 다뤄야만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야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날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난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자 여기 모닝 1팀이 월목 담당 모닝 2팀은 화금 담당 그리고 이 한심한 데가 수요일 토요일 담당 니가 일할 모닝 3팀이다 너무 좋아 자 나가요 자 나가요 아 김만나 지금 뭐하는 거야 아 근데 누구 아 박세수라고 합니다 나주연 팀장님 아 박세수씨 내가 나주연이야 데모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VJ라고 불렀어 근데 어떡해 김만나랑 같이 뭐 그렇게 됐어 너네 밤 9시에 회해야지 그것을 땡겨 7시로 왜 나주연 나주연 감사합니다.